4 이게 좁으니까 여러가지가 아이고 이게 저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해서 아이고 건강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철회하는 사람 날씬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물 내려가는 데에서 막힌 데서는 물이 푹 내려가요 이게 뚫려 아이고 이게 뭘 조심해야 돼요 여기 할 때 세제 세탁기만 쓰죠 여기 네 다른 거 안 써요 섬유라 섬유라 이게 섬유도 나와요 섬유씨껄 모아줘요 그게 제일 막혀요 유념해서 쓰시는 방법은 그거는 따로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전에 많이 막히던 게 뚫으면 좀 하자 가봐 좀 아이고 자세가 나오고 자세가 나오고 막힌 거 확실하네 그때도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걸 물을 떼야 돼가지고 그때 여기가 넘치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가지고 뭐 그때 뭐 이게 있었으면 뚫고 했겄지 근데 없으니까 뭐 이거 호수를 이거 말고 제가 바꿔있는 호수가 있었어요 긴 거 이거를 그냥 다 끝까지 넣은 거야 넣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물이 트리니까 빠지더라고 예 그게 찌꺼기한테 흘러내려갖고 같이 아 근데 이게 물이 세탁기를 한번 돌리면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아 그죠 안 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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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ir 아 아 고춧가루 마카롱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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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렇게 까지? 엄청 들어가죠? 바로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나? 아래쪽으로 같은 적으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 없는데? 이렇게 하есс 이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건데? 여기 아고 큰 거, 큰 거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응, 빠지, 빠지 빠져요? 응, 빠지, 빠지는데 어디, 여기, 부르는 건 뭐지? 아, 딱 자세가 안나올네 아, 공용리에서 위치까지 내려가는 데까지 막혔나? 2층, 2층에 대해서 가봐야되나? 2층 한번 혹시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 2층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3층을 남아주기 위해 흑림이 맞게 해주세요 3층을 남아주면 오전 1층이 남아주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 저희 좀 내려가도 되나요? 우리 물이 잘 안 내려서 가지고 뚫고 있는데 혹시 뭐 그쪽에서 가야 되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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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볼게요 이거 스프링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 빠지면은 막힌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일단 보고요 그러면은 여기 고객님 관에 관해서 하수구 저쪽 60쪽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들리죠? 네 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덧 지금 뚫리기도 뚫렸거든요 물 빠지는 거 보면 이 석션을 당겨도 될 거 같아 아니 그러면 저기서 뚫어야 된단 얘긴가요? 아니 아니죠 여기서 뚫어야죠 아니요 그냥 저쪽 넣고 연결된 부위에서 그럴 수 있어서 연결된 부위에서 그럴 수 있어서 연결된 부위에 연결된 부위에 연결된 부위에서 연결된 부위에서 연결된 부위만이 이епapt지만 에덴 창이 bug сор아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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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들어가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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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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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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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해울 치매 석션 한 번 빨을게요 빨아야 돼 딱 아 아 아 이거 진짜 마스크를 안 쓸려도 없고 이제 더워가지고 막 미치겠어 그냥 아 아우 얼굴 막 슬피내 슬피내 아니 밖에서는 나한테 다 된다고 하는데 아휴 저도 또 안 쓰면 또 안 되니까 또 안 들어가 또 어허해 자놔 어휴 어렴 어휴 청정은 안 됐다는 얘기야 아니 아니 그나마 지금은 어느정도 뚫린 거라고요 뚫린 건 아니지만 차 올라와 차지는 않잖아요 틀름만큼 빠지긴 하잖아요 보시면 잠궈놓으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저거 석션을 빨고 여기를 비워야 돼 저거 석션을 빨아야 돼 그쵸 아휴 아휴 그쵸 그쵸 흐흑 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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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잘 빠져요? 싱크대 뭐 안 빠진 거 같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응 지금 머리카락이 나왔던 딴 소리가... 1,2.. 아... 면 될까... usu pleasing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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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게 뭔가 했더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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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덮어 bund 고춧가루 손핵가루 김 물속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비싸요. 일단 오늘도 하나 더 사용해 주세요. 일반 실리콘 바르면 내구성이 안 좋아서 여기는 물 다는 데는 아니 제가 보세요. 보이나? 여기를 갖다가 깨졌으면 가려야지. 이해할 수 없네.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겠지. 내 집 같았으면 이렇게 하고 왔어. 이거는 시공 당시에 이렇게 한 것 같아. 중간에 타일을 덧방... 덧방 쳤어요? 그때 유가 안 가르는 건데? 덧방 쳤어. 덧방 치는 거 가렸나? 안 가른 것 같은데? 왜냐면 덧방 쓴 거 보니까 타일만 덧방 했지 유가는 안 가른 것 같아. 보안이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알고 했던 거야. 화장지 좀 주시겠어요? 화장지? 그냥 돌려... 물기 좀... 그래도... 지금 내 차한테 빵빵거리는 거야? 덧방 그래요? 덧방 그래요? 덧방 그래요? 아니 그냥 지금 내 차한테 빵빵거리는 거야? 아니죠? 저거... 저거... 저거 때문에... 저거... 저거 때문에... 저거... 저거 때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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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죽인 차도 하던데 이 차?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집어요? 아... 뭐 빵빵거리는 거야? 아니 아닌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차 백미로 접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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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치én 해? 예э.... 아니...이거 뭐야... 하수 흡... 와가지고 이거 실리콘 작업도 하고 하네요. 한자가 없네. 점도가 엄청 짱 끈적이에요. 하루 정도만 안 쓰면 된다는 얘기죠? 예예. 맞냐고 와 청소한다고 들리겠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근데 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급적에 굳은 다음에 워낙 이게 좋은거라 물에서도 물 있는 상태에서도 굳는거에요. 이게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이거 구멍 뚫어가지고 물속에서 본드 발라놓는 영상 있어요. 예. 밑에도 저기 물어보는데 저기 남겨갔어요. 뭐를 물어봐요? 아래친이요? 아래친이 저한테 물어보고 사장님이 더 전하시는데 뭐야. 아니 내가 할게 하고 아아 네. 밑에서 진짜 풀어야 할게 있으니까 예아 어떻게 아는 모양이 나이가 나중에 통으로 가있다고 어이구야 아이고 나중에는 어차피 갈아 대지만 그래도 가기 전까지 해야 잘 써라 네 두 개 가지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번만 다듬을게요. 꽂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손 쓰고 뚫고 실리콘다고 하려고 굿